콜트쇼 아 이제 콜트쇼가 마칠 시간에 갑자기 그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두 분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? 네 안녕하세요 네네 포항에서 온 이선미라고 합니다 아 포항에서 오신 이선미씨가 늦게 오신 모양이구나 네 늦게 오셨어요 네 아 방송이 언젠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 시골에 살아서 네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교환학생으로 온 네 쿤피무프와 꿈뱀뱀입니다 아 이게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쿤피무프와 꿈뱀뱀입니다 아 쿤피무프와 꿈뱀뱀씨 교환학생하고 포항에서 오신 포항에서 뭐 어떤 일 하세요? 아 저는 학생이에요 아 학생이세요 아 두 분 다 학생이죠 두 분이 원래 아세요? 아니요 아니요 아 오늘 여기서 처음 뵀어요? 아 네 아 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송이 끝나갖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? 실제로 보시니까 어때요? 진짜 되게 방송하는 거 봤는데 너무너무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아 그러셨구나 네 혹시 누구 팬이십니까 연예인 중에? 아 저는 김태기윤씨 아 아 원래 팬이었어 원래 원래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때요 실물이? 어 생각보다 얼굴이 좀 더 더 커요 생각보다 더 크다 생각보다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니요 작으세요 너무 작으세요 아 작으세요 그리고 신봉선 언니도 너무너무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예쁘죠 너무 예뻐요 진짜 머리 색깔 너무 예뻐요 아우 세상에 포항에서 오신 이선미씨 혹시 가수 선미씨 좋아하십니까? 어 이름이 같으신 분인데 어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아 좀 전에 선미씨 왔다 가셨는데 아 진짜요? 네 못 보셨어요? 어 네 못 봤어요 어 우리 뭐 쿤티눔 싸우팅컴 뱀뱀씨는요 네 네 혹시 뱀뱀씨 좋아하세요? 아 저 갓세븐은 좋아하는데 뱀뱀은 최애가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누가 최애에요? 저 아 저는 그 마크가 마크 아 마크 아 아 좋아하는구나 그랬군요 어 우리 그러면 어 신청곡을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릴까 하는데 두 분은 뭐 어떤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? 하이 네? 네? 몰라요 신청곡 신청곡 신청곡이요? 어 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아 저는 그러면은 그 뱀뱀의 리본이요 어 포항에 사신 이선미씨는 뱀뱀씨 좋아하시나봐요 네 갓세븐 진짜 좋아해요 아 뱀뱀씨는 저요? 뱀뱀의 제 최애가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저는 네 네 네 저는 유겸 아 유겸? 유겸씨 최애는 아니지만 뱀뱀의 리본 신청해주셨습니다 자 포항에서 오신 이선미씨가 신청하신 리본을 들으면서 저희는 방송을 접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창순씨 결국 레전드를 만들고 가네 아 예 너무너무 착하고 예쁜 동생들이라고 와가지고 꽃길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고 가는 길에 아마 그 뭐 우대씨인가 그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이미 이 노래 듣고 있겠죠? 선미씨랑 우리 뱀뱀씨가 선미야 잘가 어 뱀뱀 안녕 안녕